가보자 이번판 쇠니랑 라인전이네? 아 노잼이겠다 라인전 개노잼이겠다 오늘은 누가 나와 얼굴을 마주할 매년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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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 표정가입 이거 이거 사람들이 많이 탐내다 라이거 표정 이거 은근히 이거 레어야 그치? 은근 레어야 잘 만들었어 아 쇠니랑 라인전 개노잼인데 야 임마 야 임마 야 너무 많이 피가 너무 많이 빠진거 아니야? 어어? 야 뒤지겠다 잘하면 없어졌어 뭐하는거야 저거 아하하하 개많였다 흠흠 그레이브즈 개망했다 저거 좋으면 먹나? 먹어야되는데? 어 다행이다 개다행이네 존나 귀찮게 한다 그레이브즈 다행이다 아 아랏 아 와 평타 위리스에 쉐인? 헐 솔킬 헐 평타 짤짤이 좀 많이 넣어줄게요 마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가랑비 없쩍는다고 이게 은근히 아프거든요? 여기요? 아 뭐야 이씨 으흥 벚꽃이 그렇게 좋냐 멍청이들아 드래곤볼의 오공 목소리 닮았어? 그래? 좀 텅, 텅 빈 버리네 그것도 결국 그 꽃잎은 지고 어우 CS 잘 먹었다 잘 먹었는데 마나가 달지 않는 노코스트 챔피언이어서 잘 버티고 있네 쉐인이 근데 이게 가시가 아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쉐인은 좀 힘들어질거에요 많이 비고싶어 쿵쿵쿵쿵쿵 흐흐흐흐흫 비밀은 칼날이만 날카로운 거 아 이번엔 엘리스만 좀 위험했네 안 밀고 갈 순 없어서 헐 쏠킬 두번? 쏠킬 두번 좀 심했는데 혼자 두번 따이고 GG야 엄마 쏠킬 두번 좀 심했는데 많이? 어떻게 리산드라한테 저렇게 따이는거야 근데? 좀 이해가 안되네 아이고 아이고 와 CS 14개야? 큰일났네 큰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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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큰일났어요 큰일났어 진짜 나 리 Flip 랩랩이 아니네요 니 에비용 하하하하 미치겠다 야 솔킬인데 그걸 도와준다고 하면 되냐 솔킬 세번인데 바로 패드립 나오네 활발하네 쌀바라네 야 저런거 신고하면 안잡혀가냐 저거? 신고하면 저거씨 깝깝할텐데 패드립같은거 최소한 채팅정지는 못겟다 채팅정지는 못겟어 저렇게 치면은 하하하하 아 풀났다 저거 바텀 어떡하냐 저거 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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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불루가 나올때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마나가 없어서 적불을 아주 먹고싶은데 될까 이거? 난 무리했다 아 좀 안나왔네 적불루? 흠흠흠흠흠 흠 흠 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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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괜찮 쩝 쩝 쩝 쩝 쩝 야ector FG 제일 쩝 쩝 쩝 쩝 쩝 그렇게 하면 게임 못 이기지 잘못이 크긴 한데 자판기 이용했어 야 얼마나 무서운 동력이길래 그래 그쪽 왜 무서운 갑인데 안 가야겠다 이거 블루가 있다는거잖아 지금 아 먹었구나 왜 블루 안줬지? 리산들한테 아 살아갈려 아 아 아 응 응 아 욕심을 냈다 욕심을 어차피 쉐앤 도발도 없고 고치 피하는거 고치를 그냥 플래시로 피했으면은 오히려 내가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까비네요 어 아 좀 손해인데 야 이거 오 나이스 바텀 아 내가 안죽었으면 딱 좋았는데 그치 바보같은 놈 내가 안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내가 안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안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 저 괴롭혀줄게요 안달은거 같이 보이지만은 상당히 압박이거든요 생육장에서 펠프타고 그랬나? 아이고 틀렀네 평타! 아 나이스 옥킬! 까비 까비요 까비까비 야야 좀 위험한데? 휴지야? 중고등학생들 시험?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다들? 5월달 다 돼가는데? 5월달.. 타자 아 2월달이 다 돼가 하니까 편하지 않을까 여는? 으흠 쇠니 그냥 오지게 두드려봤죠 지금? 이러면은 스택이 하실 스택이 정말 빨리 쌓여서 좋아요 스택이 빨리 쌓여가지고 컨트롤이예요 스택이 안되면 으흠 흠 야 저 두들겨 맞는 기분 저 두들겨 맞으면서 CS를 먹는 기분이 뭐일까 저거 참 난 저런 챔피언 절대 못할것 같은데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는 챔피언 있잖아요 저는 저런 챔피언 전혀 안아울리거든요 저는 야 진짜 잘 맞는다 얘 개고통이 제고통 저는 저런 챔피언 절대 못할 것 같애요 천천히 해봐요 아직 게임 안 끝남 야 혼자 가서 재겠냐 그거? W 좀 천천히 쓰지 안 돼 안 돼 되냐? 어어? 어어? 그분님 그분님 뭐하세요 뒤지겠는데 이거 그분님 아 나이스 제이드 아 뒤졌네 야 쉰도 바보 같았다 근데 쉰이 저걸 왜 갔어? 그냥 뒤로 뺏으면 안 죽었잖아 바보 같았네 까비요 아직 할만합니다 충분히 할만해 충분히 할만하다고 옴 메에에e 메에에에 클 dogs 다 아 개손해 아이씨 개 아깝다 손해는 아니고 까비요 리산드라 근데 잘 컸다 솔킬 도 많이 많이 땄는데 루시안도 잘 컸고 은근히 베인도 나쁘지 않거든요 CS가 좀 밀리긴 하는데 뭐야 공기 잘못 눌렀나 그리고 제가 지금 무난하게 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무난하게 크고 있어서 야 야 미드가 임마 이거 내가 밀고 갈 거야 이거 왜 탑을 땀구를 파 안 죽어 임마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형이 알아서 할게 그치 한국이 좋지 한국이 돈만 있으면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돈만 있으면은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다른 나라보다 너무 편하지 않나 돈만 있으면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돈만 있다면 돈만 넉넉하게 있다면 돈만 살기 좋은 나라지 돈만 살기 좋은 나라지 미드 같이 압박할게요 새끼야 어디서 오자 간을 봐 인마 이 새끼야 사람 간을 버려 могли 오오오오오오오 10 지렸구여 이게 뭔가요 이걸 따다니요 이게 뭔가요 카이팅 지렸구요 지렸고 이득 많이 봤는데 방걸로? 방걸로 이득 좀 많이 봤다 아이템도 잘 떴고 어우 죄야? 13 대 7 몰라요 게임 게임 몰라요 이거 게임 모릅니다 야 부부야 좀 욕심 아닐까? 어? 스내치 그랩? 힐 넣어줘 힐 넣어줘 사라 그랩 게임 이길 것 같은데 이번판? 힐즈가 지금 4대수인데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엔지 이길 것 같다 어째?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버린다 이거 지금 잉프린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잉회장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셋이서 미드 압박해 셋이서 풍덮어 힐즈에서 미드 압박하려 핑화 있었는데? 있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미드 같이 가줘야겠다 이거 헐 야 야 써내치고 나가면 어떻게 해 오데스하고 임마 장혁아 아이디는 멋있는데 이놈새끼 이거 원호 해보자 4도 이길 수 있어요 나 믿고 해봐 야 나 믿고 해봐 씨 야 나 믿고 해봐 야 얘들아 형 믿고 해라 형이 4도 이긴다 얘들아 형 믿고 해라 이거 형이 4대 5 이길 수 있어 4 대 5 이길 수 있어 믿고 가세요 4대 5 이길 수 있으니까 탈취했는데 이거 어 다시 들어왔어 됐어 됐어 나이C 나간건 아니네 헌터가 좀 문제가 있었나봐요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그렇지 구라치 구라치 좋구요 일로와 이놈우 쉐이키드라 바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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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베 런 베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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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 같은데 이거 왓쓰 이걸 이기나요 짱승대기 일로와 죽었어 이걸 이기나요 와아아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내가 잘했지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이건 제가 잘했습니다 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탑힐이죠 죽일까 얘? 죽여볼까 이거? 쓰레시? 아아아아 지렸구요 지렸고 오졌고 애졌구요 지리로 또 지린다 지리고 또 지려 지리고 또 지려 야 왜왜왜왜왜그래왜그래엄마 아 얘야 보이트롤러 아니잖아 아아 맙소사 아 왜그래 피지야 이놈의 새끼야 왜그래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지 피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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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고 아 없어도 돼 다들 이김 나 믿고해 야야 없어도 돼 나 믿고해 그냥 없어도 돼 자새끼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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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냐 저거 극혐이네 그냥 하도 이겨 들어와봐 들어와봐 타워쳐 타워 와이소 야 이긴다 이긴다 애들아 천천히 미니언 올거야 끌고 올게 기다려 야 4대5 이긴다 애들아 피지 6데스하고 나갔는데 이길거 같아요 이거 앉을거 같아요 그냥 그냥 앉을거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게 우리가 AP ADB중이 괜찮거든 게다가 AD랑 베인이랑 그레이브주여서 피지 다시 들어왔네요 게임지기는 싫은가보네 이거 아아 참 까까만놈이네 이거 게임지기는 싫은가봐 까까만놈이죠 4대5 이길거 같아 근데 피지 없어도 될거 같아 아 용은 용은 좀 먹어줘야되는데 용용용용 아 줘야겠다 주자 저거 용 줘야되고 지금 마법저항력을 애들이 갈거라서 다음템 보이드를 좀 갈게요 피지가 뭐 이런식으로 푸쉬를 해주는것만으로도 뭐 게이득이죠 없는것보단 낫죠 뭐 어차피 푸쉬를 하면은 라임관리가 그래도 쉬워지니까 민연이라고 생각하면 되서 괜찮아요 바텀 갑시다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될건 리산드라 궁극기를 좀 조심하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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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리지만 않으면은 이거는 한타 무조건 이길거 같아요 스읍 제가 신조개장에다가 민첩성까지 갖기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물릴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카이팅 잘해보면서 스읍 캐리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스읍 스읍 저런식으로 한명만 빼줘도 베일이구요 뭐 베일이구요 뭐 이게 미드가 밀리거든요 미드 밀림 천천히 이게 미드가 밀려서 천천히 하면 되요 그냥 미드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라일라일에 가서 많이 압박이 될거에요 독그룸을 이딴식으로 설치를 해놓으면은 상대입장에서 매우 깜깜하거든요 이게 독그룸이 동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선이 일로와 일로와 왜 이렇게 계속 짤짤이 좀 해주구요 미드 밀려요 일로와 왜왜 빌라그래 왜 아니 왜 못리기 유심 밀어야지 왜 빼 4대 5 이긴다니까 왜 쫄아 그 뭐야 4대 5 이긴다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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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에이스프 고치 어 고치 빠졌고 빠지고가지고 뒤로 좀 빠지구요 생공 게이드 생공 게이드 천천히 미드 밀려요 아주 그냥 라일라이 때문에 미치죠 그냥 상대표야 피가 계속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칩니다 미칠거에요 어 야 피지 잘하고 있다 피지 잘하고 있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바꼈다 바꼈다 바꼈어 잠시만 죽어도 돼 야야야야야야 어어? 부히고 정국을 유수하다 바꼈다 이만 Chicago 헬펀데 이거? 미친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좀 헬펀데나? 헬퍼각인데? 아 저거 샌 야 저거 샌 두바를 어떻게 피했지? 미친거 아니야 진짜? 미쳤는데 완전히 야 무빙이 무슨 오졌다 진짜 내가 봐도 내가 봐도 오졌다 침질했다 진짜 신고각이다 신고각이야 와아 이 빼박 헬퍼다 인정하십니까? 빼박 헬퍼 방어권 진짜 백헥 가지구요 가자 가자 얘들아 아이템 너무 잘 떴죠? 야 얘 핏은 진짜 소라카 카시엥님 감사합니다 전 개새끼입니다 하하하하 가자 바로 아니다 아니다 바로 가면 안되겠다 가자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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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탑가자 에에에에에에 아 stoked 이거 좀 아닌데? 아 낫쫌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아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 모르겠다 그냥 녹여보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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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게 아니라 맞네 너무 빠르다 어빙도 빠르 탑가자 탑 얘들아 탑가자 탑 탑 보이드 그냥 안갔어요 아니 남자는 남잔데 뭐 보이드야 데캡을 가야지 남잔데 에이 그쵸? 남자만 데캡 가야지 뭐 보이드 뭐 보이드 어딨어 다 뚫어버려 그냥 데캡으로 다 뚫어버려 그냥 뚫어 뚫어 그냥 뚫 difer nosotros 뚫어져 이렇게 정신없죠? 야호호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잘했어 좋은시돌 했어 Ey! 괜찮네 괜찮 조금씩 하였어 괜찮은씩 하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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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아 좋구요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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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드 갈라고 했는데 아하 헬프 오쟈구요 나 헬펀가봐 진짜 다 피해. 미쳤어. 다 피해요. 아 진짜 애졌습니다. 주문력 1100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참 이렇게 해도 게임을 이기네요. 이렇게 해도 이긴다. 게임 이렇게 해도 이긴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딜리 한번 볼까요? 지렸고 좋고요.